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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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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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오랜만에 와 왜 이렇게 오랜만에 와 solving constructor 죽은 줄 알았잖아 죽은 줄 알았잖아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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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어떤 메이크업 해줄까? 평소 하던 걸로?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평소에 하는 메이크업으로 해줄게 오늘 어디 간다고? 아 전남친 결혼식? 아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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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가 가지고 귀를 확 죽여버리고 와 귀만 죽여야 돼 전남친을 죽이면 안 돼 일단 언니 지금 뭐 바르고 왔어? 아 로션만? 오케이 그러면은 일단 토너로 한번 얼굴 닦아줄게 wealth 파악 och 왜 이렇게 안 나와 목말려 진짜 오늘 Mom 아 남sonr are 어머 어머머머부끄러워 남sosaru 이게 무슨 일이야? 차가워 언니 이렇게 얼굴에 붙여놓고 있어 그러면 조금 진정될거야 근데 언니 얼굴 왜이렇게 작아? 패드 이거 하나로 얼굴이 다 가려지네 뒤집어져 진짜 어 뒤집어져 패드에도 뒤집어 이제 될게 이번에는 언니도 묘르신했네 여기에 스팟젤 발라줄게 바로 아크텐 스팟젤이야 언니 나도 월경할 때 되면 이렇게 묘르신가 나거든 언니 생각난 김에 언니 바르기 전에 나도 좀 발라도 돼 어? 안된다고? 된다고? 오케이 알겠어 여기 자주오는 카플로란 언니 알지? 언니 뒷목에 목드름 났는데 이거 바르고 없어졌대 이건 진짜래 언니 만약에 이 제품 궁금하면 더보기란에 할인 링크 올려놨으니까 한번 들어가봐 내 정신이야 언니를 안 발라줬네 미안해 여긴 내가 밑에 샀으니까 언니는 여기 위에 거 샀어 언니는 코에 별로지 않네 그 정 가운데에 루돌 무사슴 코에 뭐야 루돌 무사슴 코는 매우 반짝이는 코 언니 코도 루돌 같아 못말려 못말려 진짜 짜짠 이거는 프라이머야 언니 지금 피부결 정리가 안되있고 되게 엉망이니까 내가 이걸로 피부결 정리해줄게 언니 이거 엄청 날카롭거든 잘못하면 쑥 베인다고 조심해 나처럼 고급 고급제는 가직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야 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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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부에 스파츌러가 안맞다 내가 그냥 발라줄게 미안해 아니야 안 미안해 어우 뭐 그럴 수도 있지 그치 어우 예쁘다 예쁘다 피부결 정리가 확 되고 있어 언니 어우 어우 예쁘다 예쁘다 언니 슈렉 같아 장난이야 장난 비오나 같아 비오나 공주 아 예쁘다 예쁘다 어 예쁘다 언니 화면이 점점 흐릿해져가는건 기분 탓이야 그니깐 쓸데없는 소리 하지마 알겠지 이제 팩트 바를거야 언니는 나랑 같은 건성이니까 내가 촉촉한걸로 발라줄게 빙빙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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콕콕콕 콕콕콕 아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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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벼르시 가려야 돼 벼르시 너무 많아 지겨워 진짜 벼르시 관리 좀 해 언니 왜 이렇게 벼르시가 많은 거야 온 얼굴이 벼르시야 간지럽 위에 올려놨으니까 이제 덧발라줄게 요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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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색칠을 하는 거야 언니 벼르시가 너무 많아 벼르시 헤어드림에 보여 요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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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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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 벼르시가 사라질 거야 벼르시가 사라지고 있어 언니 마법 같아 내 화장술이 너무 뛰어난 것 같아 와아 너무 예뻐 이제 눈썹 그려줄게 언니 모나리자니까 내가 눈썹 좀 진하게 그려줘야겠다 그치? 눈썹을 요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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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썹 눈썹 무시 좀 해야겠어 언제까지 그렇게 살거야 언제까지 그렇게 눈썹 모나리자로 살건데 어 언니 어머 어머 내가 이렇게 눈썹을 어머 눈썹이 엘짜로 이어져 버렸어 어떡해 언니 괜찮다고? 어 진짜 언니는 성격이 너무 좋아 내가 그래서 언니 너무 좋아하잖아 난 진짜 언니 같은 여자랑 아니 언니 같은 남자랑 교환하고 싶어 자 이제 속눈썹 앰플 발라줄게 언니는 속눈썹이 너무 짧아 자구리오절앤바처럼 이렇게 속눈썹이 길어야지 어 진짜 내가 이거 앰플 발라서 속눈썹 길어지게 해줄게 이거 마법 앰플이거든 되게 비싼 거야 요렇게 속눈썹에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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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속눈썹 어 어 이제 내 반전 끊어왔대 어 속눈썹 관리좀 해 언니 이번엔 마스카라 바르기 전에 뷰러로 집어줄게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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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뷰러르 뷰러르 이렇게 뷰러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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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머 어머 미안해 언니 눈알 잡았다 괜찮아 고마워 언니 넘잡게 너 속눈썹이 이렇게 이렇게 자 이제 마스카라 해줄게 마스카라는 바를 자신이 없네 블루투스로 발라줄게 이거를 블루투스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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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직접 발랐다가 안 좋아질 것 같아 블루투스로 이렇게 발라줄게 마스카라는 이거는 언더도 해주고 이렇게 세워서도 이제 그 결혼식에 신부보다 빛나야 되니까 내가 이렇게 펄탱이를 눈 위에 올려줄게 이건 내가 제일 좋아하는 펄탱이야 이거 눈 밑에 바르면 완전 완전 스파클리 스파클 느낌이야 스파클 발라줄게 어 완전 스파클링이잖아 완전 스파클링 뒤집어져 블링블링 너무너무 블링블링해 눈더덩이도 발라달라고 아 언니 너무 과한거 아니야 아 언니 너무 과한거 아니야 빨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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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 제리뽕 제리뽕 잔뜩 발랐어 언니 맘에 들어 이번엔 아이라이너야 고양이 스타일 해달라고 눈고리가 이렇게 올라가게? 아 알겠어 요즘에는 고양이 스타일 안하는데 언니가 해달라니까 어쩔 수 없이 해줄게 진짜 언니는 너무 고집세 어때? 지켜올라가게 아이라인 그렸어? 언니 지금 거의 유진세린이야 고양이야 고양이 그 자체야 고양이 그 자체 이렇게 언니 눈 언니 아이라이너 고양이 그 자체 여름이니까 땀이 많이 나잖아 화장이 오래가기 위해서 요래 파우더 칠해줄게 아 아 아 아 아 네 언니 이렇게 웃으러 во 여기 블러셔 블러셔 발라줄게 이제 마지막으로 입술 화장만 하면 되는데 언니가 좋아하는 립오일이야 언니는 그렇게 립오일 바르는 걸 좋아하더라 이거 이번에 새로 산 립오일이야 이걸 바르면 입술이 반짝반짝 반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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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튀김 먹은 것처럼 반짝반짝 했죠? 발라줄게 알 Akron 좌 Fe3 언니, 갈수록 왜 이렇게 시야가 흐려져? 눈을 좀 제대로 떠봐 그래서 입술에 생기를 불어넣어 줄게 입술이 이렇게 생겼어 언니는 요즘에는 오버립 유행이니까 크게 발라줄게 언니 어때? 화장 끝났는데? 마음에 들어? 응 거울 보여달라고? 언니 약간 외로워보인다 언니 왜 이렇게 축상이야? 좀 웃어 그래 전남친 결혼식 제가 갔다오고 기죽지마 언니 분위기를 휘어져 버란 말이야 어머 내 눈썹 눈썹 안그렸어 오늘 응 언니 그래 잘 갔다오고 너는 계좌이체로 해줘 얼마냐고? 50만원 알면서 또 그런다 그래 잘 갔다와 언니 또 와 잘자 아니 잘 자는게 아냐 잘 갔다와 나는 거울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